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 주가 흐름 분석의 1인자죠. 제가 이번에 또 증명을 했죠. 주가가 자꾸 이제 내려갈 거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주 불편하셨을 겁니다. 아주 불편하셨을 텐데, 그리고 듣기도 싫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엘도속을 좀 피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여기 이제 수혜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왔다가 좀 내려가지만, 엘도속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야 되겠죠, 지금은. 지금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무기를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인도 좀 수익을 내고 해야 되겠죠. 자, 엘도속을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봉하고 일봉 지지 라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지지가 가능할지, 그리고 세력의 의도 파악이 필수입니다, HB는. HB 세력들은 아주, HB 세력을 상대로 내가 수익을 낸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여기 하늘의 별이 있죠. 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하냐, 이거죠.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아무리 이렇게 주가가 먹으라고, 제발 좀 먹으라고, 이렇게 먹을 거리를 주더라도 절대로 안 먹죠. 태, 뱉어버리죠. 태, 태, 태 이렇게 뱉어버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에 이 분위기가 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분위기 압도가 되면서, 특히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가 버리면, HB뽕에 한 대 맞아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아주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난 진짜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걸 자꾸 팔아라고 하는 거야, 기운티비야. 지금 이거 팔아서, 이게 지금 30만원 가고 100만원 가는데, 이걸 자꾸 팔아라고 하면 안 되지. 왜 그래, 이번엔 다른데. 막 그러죠. 자, 이때, 낌새를 딱 느끼고, 바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매도입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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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래서 이렇게, 매도했더니 이렇게, 몇 분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매도했겠죠. 자,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죠. 여기에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공시가 떴죠. 자, 그 공시 딱 보고, 제가 느낌이 바로 와가지고, 장이 끝나고 나서, 아, 느낌 정말 이상합니다. 이거. 그러고, 이제, 시간 내서라도 매도가 답입니다. 그러고,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고, 올라올 때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라고 했는데. 자, 이때가 뭐냐면, 시비 소식이죠. 이 시비 소식이 나왔다. 이런 고점에서 나왔다. 이거는 그냥,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야, 좀 먹어라, 개인들도. 이러면서, 이, HMV 쪽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그널을 주는데도, 안 먹으니까 문제죠. 나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1.5%까지 줬으니까, 이게 정말 어디입니까, 이게. 시가가 마이너스 1%지만, 5만 8백 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5만 8백 원이. 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무슨 소리에 이제, 엄청나게 날아갈 거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사실 속수무책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라도 팔았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속수무책 갔죠. 여기서 살 수 있죠. 여기서라도 팔았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자, 그런, 이, 유돌이 있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좋을까, 좋을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교묘하게도,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그랬죠. 바닥을, 딱,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죠.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결국은, 밀려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게, 가남재료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바이오 분위기를 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남재료를 부랴부랴 띄워서, 강남에 큰 손이 사고 있다. 공매 쇼커브링이 들어온다.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북치고 깽가리를 치면서, 5월달인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가 다 강세를 보이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죠. 근데, 거래량이 다 보였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번은, 이, JPM이 마감이 되는 게, 타겟이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과 비슷하죠. 그럼, 상승의, 맥시멈 치는, 이 각도, 이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죠. 이 정도 수준, 비슷하죠. 이 정도 거래량도 안 나왔죠, 지금.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한번 해먹고, 너무 거래를 많이,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못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흔드는 작업이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했죠. 그러고, 12물량 나오고, 또 이렇게 밀리고 했는데, 12물량은 그래서 많이 밀렸지만, 이거는 12물량 때문에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력들이, 이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눈치를 까고 파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내렸으니까. 근데, 이처럼 유독 많이 내렸죠. 그건 12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12%나 내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올려서 팔아먹고, 올려서 팔아먹고, 이게 반복이 되었죠. 자,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장대,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비싸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시간에서도, 거래가 3만주 이상 터지면서, 뭉탱이를 계속 던져됐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레고 캔바이오 호재가 좀 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주봉을 먼저 좀 보시면, 주봉상에서, 어쩌래, 어쩌래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무조건 뾰족산이죠. 무조건 뾰족산을 만든다. 뾰족뾰족뾰족뾰족뾰족. 이번에는 다르겠지. 라고 많은 기대를 좀 하셨겠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전부 다, 모든 유튜버들이, 다 간다. 2차 상승 나온다. 얼마까지 간다. 절대 팔지 마라. 5만원, 절대 팔면 안 되지. 이거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좀 챙기십시오. 개인 투자자님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조금 챙기시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급하게, 마음먹지만, 욕심을 조금 버리면, 더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외쳤던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자, 이 상황을 보면, 올라가서, 오해선 바로 스무스하게 하죠. 아주 스무스하게 깨버립니다. 깰까 막가 깰까 막가하다가, 살짝 깨고 끝내고, 그리고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춤,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인척하다가, 바로 밀어버리죠.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4% 밀려버리면서, 자, 차트가, 완전히 하향 차트로, 완성이 되어버렸죠. 똑같습니다. 올라서 팍팍팍 세 번 일단 내려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스무스 팍팍팍 내려 치고 있습니다 팍팍팍 세 번 크게 내려 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내려서 시간 보내서 여기도 팍팍팍 내려 팍팍팍 내려 자 이렇게 내리죠 자 그리고 지금 팍팍팍 세 번 내렸는데 이제 이번 주는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시작인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지금 매도의 강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자 주봉상으로만 보면은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 지지 라인이 없고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평선들 다 밑에 있죠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일목균형표 기준선 4만 천원 정도 되겠죠 이 4만 천원 수준에서 한번 버텨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준선이 주봉상으로는 여기가 보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도 받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자 224일선이 되겠죠 224일선 여기까지 밀려 내린다 그러면 3만 7천원이 되는 겁니다 3만 7천원 그냥 4만 천원 3만 7천원 그 다음에 완전히 엘도속에 전형적으로 엘도속하면은 오른만큼 내린다 이런 수준까지도 밀어붙여 버리죠 이런 수준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하단은 여기입니다 3만 3천 3백원 수준까지도 내려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세력들이다 정말 무섭습니다 HLB의 엘도속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근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다 주봉을 넣고 자 1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터지더라 지금 여기에서도 많이 팔았겠지만 여기서 왕창 물량을 팔아 되더라 그리고 여기 밑고리가 좀 달렸지만 거래가 많죠 은봉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더 많이 터져 200만 주 터졌죠 지금 매도세가 강한 상태로 거래 터지면서 은봉이 길게 나온다 이런 흐름이 오늘도 또 나와버린 상황이다 오늘도 또 나와버렸죠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친 상태에 시간 외까지 밀렸다 200원 이렇게 내렸는데 꼴랑이 200원 이렇게 생각했지만 꼴랑이 200원입니다 여기도 시간에서 뭐 한 100원인가 내렸죠 200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서 내린게 이만큼밖에 안 내린 겁니다 과거 차트의 흐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올라갔다 이 정도밖에 안 내린거죠 지금 그리고 항상 이 정도 내렸으면은 올라가겠지 많이도 내렸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아 많이도 내렸네 이제 33일선 밟고 올라가겠지 기준선 밟고 올라서겠지 자 지금 기준선을 밟고 올라서는 듯한 모습 보이지만 5일선을 회복을 못해버리죠 33일선을 일단 받았습니다 자 받고 양봉이 한번 나왔죠 양봉이 한번 나오는데 마인 3.3%에 시작해서 마인 3.3%에 시작해가지고 고가 4.8까지 갔다가 종가 2% 수준에서 마감하죠 그래서 여기서 받치는 듯한 모습 보이지만 거래는 게 없죠 다시 5일선 가까이 다가오니까 5일선에 붙으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올리죠 결국은 5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밑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5일선이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가파르죠 이제 각도가 아주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5일선인데 자 내일 시작은 시가에 시작한다 200원 정도 낮게 시작하면 여기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남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고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아니면 올라서서 얘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양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죠 거리랭이 실례합니다 거리랭이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만약에 바이오 분위기가 좀 괜찮다 그러면 이걸 좀 올려준 흐름이 나와준다면 땡큐입니다 나와준다면 땡큐다 5일선 부근이 도달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땡큐 라고 볼 수 있고 도달을 한 번쯤 해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달을 하면서 양봉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지를 해 주고 나서 유지를 해 준다면 그 다음날 5일선은 계속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가 시작되면 올라서 양봉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5일선을 올라타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베스트다 그러면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대로 나온다면 지금 걸려있는 게 33일선과 일목균형표 규준 라인 같이 물려있죠 여기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200원 내리면 이 정도니까 거의 지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지지 받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런 거 나와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양봉이 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 받고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힘의 균형이 하방이 더 강합니다 거래에 실어서 내리친다 거래에 실어서 내리친다 시간에도 거래에 실어서 내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근데 시작을 하고 내일 시장의 바이오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레오 개밀한 소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그런 분위기를 타준다 그러면 낱개시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잠깐 나와줄 수 있을 거다 근데 올라가서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못 버티고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은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정말 참담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은봉이 나와버리면 자 어디선 찍었어 찍고 나서 다시 내려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은봉이 나온다 그렇게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33일 선도 오케이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제 볼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볼벤에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게 HL도 속의 무서움입니다 볼벤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볼벤과 33일 선과 그리고 26일 선을 지지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 5일 선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내려오죠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계속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버티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아예 그냥 이 정도도 비슷하니까 여기서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잠깐 올라간 척하다가 바로도 밑으로 내려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볼벤도 하향 돌파를 내일 이렇게 올라올 거니 올 거기 때문에 볼벤도 하향 돌파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한 번에 만들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볼벤과 볼벤이 이렇게 올라오면 볼벤과 그리고 3선 3,3선 그리고 기준선 이 잘 받쳐주면서 십자 도지 정도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양봉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이런 매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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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서의 매도강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얘와 볼벤 하단도 그냥 힘도 못 쓰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십자 도지 정도 나왔다가 십자 도지에 거래 없는 도지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밀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받치는 흐름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어떤 재료 소식 뉴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또는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증시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별로 좋지 못한 분위기에 재입힘이 끝난 상황에서 전부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런 호재를 하나씩 뿌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개별적인 호재로 지 혼자 올라간다 레오캠 셀트리온도 이 호재로 받아들여서 혼자 올라간다 라고 하면 뭐 별 볼일 없는 흐름이 될 거고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아 준다 그러면 같이 여기서 받고 올라간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섣불리 올라갈 거다 라고 예단하기보다는 기관의 매도세가 멈춰됩니다 이게 하락이 멈추려고 하면 기관의 매도세는 무조건 멈춰되고 외인의 매수세는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이 어긋나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상승 반전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오늘 보면 참 희한하다고 했죠 외인 주체들 HLB의 주인들이 신안하고 한국하고 삼성인데 얘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4%나 내려간다 너무 이상하다 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어봤더니 역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구나 기관의 매도가 나와버리면 외국인들의 세력들이 기관 물량을 비싸게 받아주려고 할 이유가 없겠죠 얘들 나오면 난 싸게 받아야지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서 더 싸게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칠까 만약에 못 바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지지라인밖에 없습니다 이평선들 이평선들 4만원이죠 56일선 4만원 그리고 111선 6개월선 해서 36,000원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33,300원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상황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거냐 이게 관건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간암재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 갔다가 구름대도 다 이탈시키고 다 내려차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움직임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뭐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이 평선들 다 깨어버리고 구름대 다 깨고 내려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뭉개뜨려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HLV의 주가 흐름은 모래성 쌓고 모래성을 깨부수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했죠 워낙 이게 너무나도 똑같은 흐름이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1월달이기 때문에 이 메이저 세력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 앤디 승인 신청도 하루 그냥 반짝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내려쳐버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으니까 한 2개월 정도 아주 고난행군을 만들어서 여기서 불나방처럼 들어온 개인들 물량 최대한 낮춰서 내가 바다가 있다 이런 또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거를 실천을 해버리는게 HB 세력들의 무서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HB에서는 욕심을 너무 크게 내면 안됩니다 욕심 조금만 버리면 아주 좋은 그런 또 기분 좋게 투자를 하셨겠죠 내가 매도를 해놓고 현금을 좀 지고 있다 그러면 타점을 딱 잡아가지고 딱 이때다 싶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욕심내가지고 계속 추세가 하방 추세인데 욕심 때문에 지금 사야 되겠어 그러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물려 나 이거 싸게 샀다 이거 100만원짜리 100만원 할건데 5만원 하던게 이거 47,000이라고 이거 대박인 세일인데 싸게 샀다 했는데 또 내려 와 이거 또 박인세일이네 44,000원 또 내리면 이게 이렇게 또 박인세일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42,000원 이러다가 만약에 이까지 내리면 이 박인세일 이런 생각보다는 뭐 이런게나 있어 이렇게 바뀌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내려가더라도 욕하지 마시라 계속 말씀드렸죠 본인의 선택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나는 간다 그러면 내려가는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상황 지금 지지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지지를 받은 적이 없더라 그리고 지지를 받으려면 H에 비해 또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호재를 찾아보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전체적인 바이오 쪽에 분위기에 같이 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 섹터가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면 혹시라도 동참을 할 수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참을 하려면 이 기관들의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얘들이 아 몰라 시간회처럼 아 몰라 난 팔거야 그렇게 되면 H에 비해 또 엘도 속의 흐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